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콘텐츠 섹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콘텐츠 섹터 지금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 기준에서 수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125억 달러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전제품이 86억 달러, 전기차가 7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새해부터 지금 OTT 합병이라든지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보게 되면 넷플릭스가 1위를 차지했고 국내 CJ E&M의 티빙, KT 시즌이 합병을 하면서 사실 웨이브와 함께 상당히 경쟁력을 키워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와차 같은 경우는 유플렉스의 매각이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새해 주인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OTT 같은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컨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같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외 진출, 특히 웨이브 같은 경우는 미주 지역 컨텐츠 플랫폼이죠. 코코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빈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대방 관련돼서 해외 진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충분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두 번째로 중국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국내 드라마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여기에 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2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리오프닝과 언택트, 이런 측면에서 선순환이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컨텐츠가 그 안에서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 쪽의 투자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총 30편 중에 13편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 제작에 맡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그렇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위 70개 중에서 10개가 지금 한국 드라마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수요를 충분히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엔데믹 전환에 대한 부분들 중국의 어떤 영향도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컨텐츠 종목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기대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는 사실 꾸준히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삼아 네트워크라는 종목 한번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지금 작년에 사업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IP를 확보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헤어진 중입니다라는 이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약 한 90억 정도에 지금 SBS 드라마 제작 자회사죠. 스튜디오 S에 좀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면서 첫 물꼬를 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021년에는 드라마 편수가 한 편이었습니다만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드라마 4편을 좀 제작하면서 상당히 IP 쪽에서 열을 올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Again My Life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PD라든지 작가와의 계약을 좀 서두르면서 이미 자체적인 제작 역량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아마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지금 3분기에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800% 늘어나면서 461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까지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매맨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매수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3,650원, 손절가는 3,0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드라마 가운데 중국이랑 혹시 연계된 드라마가 있을까요? 사실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작년에 4개 지금 드라마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Again My Life라든지 지금부터 쇼타임 뭐 이런 좀 드라마들이 지금 중국과의 어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좀 드라마를 통해서 올해 다시 한번 좀 IP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KBS 쪽에서 이제 또 하나의 한 70억 정도의 드라마 납품과 관련돼서 좀 계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뇌 공조라는 이런 부분도 추후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분명히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증권가에서 최근에 내놓은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라는 드라마 자체가 최근에 중국 방영권 라이센스를 6후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